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생각이 안 난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선택하신 번호를 댓글창에 적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소울님께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9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네, 지금 보시면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 카드라고 해서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관, 소신을 현실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확실하게 내가 결론으로 매듭 지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목표나 꿈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잡고 그걸 성취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카드가 나올 때는 소울님이 지금 목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웬만해서는 타협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울님에게 여왕의 컵 카드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 컵이라는 것은 물의 에너지로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왕도 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감정이라는 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감정의 감정 카드, 마음의 마음 카드거든요.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어떤 뭐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뭐 물건이든 그런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장의 카드로 봤을 때 순교자 카드 아까 제가 명확한 무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왕의 컵 카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원하는 것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소울님께 곧 있을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고민이 되냐라고 하면 어떤 현실적인 거. 아, 이건 말고 다른 것 하면 더 돈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건 말고 다른 것 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좋은 거는 내가 지금 딱 나에게 나타난 이게 좋은데? 라고 갈등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정적 사건인데 그때 소울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냥 내 마음이 가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이 소울님에게 오는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왔을 때 보시면 9번 나무 카드. 아, 저걸 하면 힘들긴 해도 내 마음에 딱 들지는 않아도 그래도 뭔가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선택하면 계속 미련이 남고 그쪽에 가서 더 힘이 들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럴 리딩이지만 좀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곧 있을 결정적 사건은 내가 정말 그렇게 원했던 마음에 딱 드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그거를 잘 선택하면 소울님이 인생에 있어서 참 그거는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나중에 회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재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5번 나무 카드인 컴페티션. 이 카드가 경쟁 카드거든요. 치열함 카드고. 그래서 만약에 소울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와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치열하게 어떤 다툼이 있든 아니면 어떤 경쟁이 있더라도 소울님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는. 왜냐하면 이 순교자 카드와 여왕의 컵 카드 정도 나오는 정도의 어떤 인연, 그 다음에 어떤 회사, 그 다음에 어떤 물건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때는 양보하지 말고 소울님 걸로 경쟁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언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더 뽑아볼게요. Awaken. 눈뜨세요. 새로운 세상에 눈뜨세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네, 정말 소울님이 딱 마음에 들만한 거 아, 진짜 이거야! 라고 눈이 번쩍 띌 만한 거 하나 나옵니다. 네, 그때 잘 잡으시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곧 있을 결정적인 소울님의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리의 생각은 염체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염체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영향을 미쳐요. 염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7배로 증폭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은 자제하세요. 좋은 염체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세요. 반드시 좋은 현상으로 7배 커져서 돌아올 거예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소울님께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4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9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0번 더불 바보 카드가 나왔네요. 네, 여기 보시면 4번 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결혼식 축하 카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면 정말 애정운에서는 결혼을 한다 아니면 결혼할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금전운이나 다른 주제에서는 내가 정말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난다 아니면 좋은 회사를 만난다 혹은 만약에 이사라고 본다면 좋은 집이나 사무실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그곳에서 마음이 편안하죠. 여기 있는 이 사람 팔짱을 딱 끼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감정을 의미하는 컵이 9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의 카드로 봤을 때 소울님에게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은 내가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을 만한 집이나 사람이나 직장을 만나서 0번 더 풀 카드, 이동을 한다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울님이 지금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아니면 집을 찾는다 아니면 뭐 직장을 찾는다 소울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람이든 곧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0번 칼 카드인 Hopelessness 이 카드가 이제 뭐냐면 좌절, 절망 카드이기도 하지만 끝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앞서 나왔던 카드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안락한 카드 그리고 0번 더 풀 카드 새롭게 시작하는 카드죠. 이 앞에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이 카드는 뭐냐면 무덤, 이 관 위에 칼이 10개 꽂혀 있죠. 고생 끝을 의미합니다. 고생 끝,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어떤 뭐 정말 편안한 곳이 없고 좋은 인연이 없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소울님의 어떤 그 안정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던 그것이 끝난다.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안한 곳을 찾게 되는 것이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어떤 지나간 거를 더 회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더 뽑아볼게요. Suppress 절제하세요. 욕심을 경계하고 욕구를 다스리세요.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조금만 더 욕심하고 욕심내고 조금만 더 내가 욕구대로 하려고 하시고 그런 것만 잘 다스리게 되면 더 큰 만족 편안하고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리의 생각은 염체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염체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영향을 미쳐요. 염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7배로 증폭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은 자제하세요. 좋은 염체를 만들도록 노력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현상으로 7배 커져서 돌아올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소울님께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번 덤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2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네 소울님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사람이든 아니면 기회든 직장을 이제 만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고민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4번 황제 카드 같은 경우는 흙 땅의 에너지를 대표하고 있는 메이저 카드예요. 그 땅의 에너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대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규칙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나 어느 정도 계속 속도에는 한계가 있고 답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1번 덤 매지션 마법사 카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카드이고요. 이 카드도 바람의 에너지를 대표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한계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신 바람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 칼 카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은 안정감이냐 고속성장이냐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어떤 기회 어떤 장소 뭐 아니면 제안 이런 거를 소울님이 받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소울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직장인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인지 이거는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안정감이냐 고속성장이냐 아니면 뭐 자율적인 거냐 이것 중에 하나를 소울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울님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울님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부자의 그림 카드를 뽑아서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컵이라는 것이 물의 에너지예요. 감정,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왕도 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물의 물 카드 감정이 충만하고 마음이 정말 풍요로운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조언적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어디에 끌릴 가능성이 크냐면 매지션 자유롭고 고속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것에 끌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소울임이 안정성이냐 아니면 어떤 도전이냐라는 그 두 가지의 기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아마 소울임은 도전에 더 마음이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은 안정감이냐 도전과 성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Forget 잊으세요.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은 잊으세요. 소울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소울임의 부정적인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은 잊고 평온이 찾아온 상태에서 그 두 개의 성향의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선택해보시면 소울임의 마음이 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임들 우리의 생각은 염체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염체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영향을 미쳐요. 염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7배로 증폭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은 자제하세요. 좋은 염체를 만들도록 노력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현상으로 7배 커져서 돌아올 거예요. 소울임들 소울임들 잘 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임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소울임디 소울임디 곧 있을 결정적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킹오브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에이스오브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페이지오브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킹오브컵스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컵이라는 것이 감정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왕은 가장 높은 단계에요. 그러면 감정이 가장 높다는 건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마음이 끌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지 아니면 어떤 일일지 아니면 장소나 집일지 이거는 소울임디 어떤 거에 지금 중요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은 소울임디 드는 어떤 사람이든 일이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인연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왜 제가 시작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 에이스 오브 소드 에이스가 1번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소드 칼이 바람의 에너지입니다. 바람이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의미이고 이 페이지도 소년 소년 기사 여왕 왕 중에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하는데 또 거기다 칼이 나왔어요. 바람의 시작. 그래서 아마 소울린맥에게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인연이 닿으면서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그것이 과거부터 내가 해왔거나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소년의 칼카드와 에이스 칼카드에서는 그것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은 새로운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소년의 동전 카드 소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그 시작점에서부터 웬만하면 이 동전이 나왔다는 건 어느정도 이렇게 차분하게 그 다음에 어느 빈틈 없이 잘 준비해서 시작하고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벽돌을 우리가 한 개 한 개씩 쌓듯이 단단하게 쌓듯이 그래서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소울님이 멀리 보고 이걸 잠깐 할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그 시작 단계부터 좀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어떤 거 빠지지 않게 잘 챙기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더 볼게요. Prepare 준비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나의 시기가 옵니다. 준비하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이제 올 거예요. 왜냐하면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에 소울님이 마음에 드는 걸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를 했던 거를 이제 소울님이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 소년의 동전처럼 너무 급하게 막 성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 정돈하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리의 생각은 염체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염체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영향을 미쳐요. 염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곱배로 증폭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은 자제하세요. 좋은 염체를 만들도록 노력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현상으로 일곱배 커져서 돌아올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소울님께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3번 데스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는 마음속 깊이 내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사색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보통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표현하거나 말하지 못하지만 나 혼자 고민하고 있거나 소가리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가 이 9번 더 허밋 카드예요. 근데 곧 있을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그것이 13번 데스 카드 완전히 반전으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형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소울님이 기세를 잘 잡거나 아니면 해결을 그때 빠르게 딱 그냥 잡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데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거나 하면 그게 생각보다 7번 카드가 나오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죠. 원래는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는 어떤 걱정이나 문제나 어떤 소울님이 해결해야 될 일이 곧 결정적인 어떤 사건 기회로 인해서 딱 정리될 수 있는 한 번의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를 놓치면 원래대로 그냥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예상외로 빨리 이것이 해결되고 끝나고 할 수 있는지 자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개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고요. 2개월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3개월 4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4개월 10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결대로 보면 13번 데스 카드와 10번 칼 카드가 같은 결이거든요. 같은 죽음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울 님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이것도 누워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한 3-4개월 정도 후면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꼭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정리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생각보다 3-4개월 안에 3-4개월 정도 후에 딱 정리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길게 간다는 거죠. 이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언제냐면 에이스 오버 컵 카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전부터 한 달 안에 좋은 어떤 계기나 어떤 징조나 기회나 이런 게 와요. 그럼 그거를 잘 잡아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전부터 3-4개월 정도 후에는 소울 님이 지금 생각하는 중요한 그 일에 어떤 챕터 1이라도 완벽하게 잘 끝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이제 한 달 안에 온다는 겁니다. 제가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으로 흐름만 말씀드렸는데 이 흐름에 맞게 소울 님의 상황을 적용하시면 어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래 끌 일을 빨리 잘 마무리 짓거나 빨리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5번 더 피닉스 불사조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하늘의 운의 어떤 영역의 카드이기도 하고 다시 내가 부활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내가 열정이 살아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소울님이 너무 쉽게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그거보다 더 그 이상으로 기간이든 어떤 수준이든 그거를 욕심을 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피닉스 불사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커넥트 연락하세요. 먼저 용기내어 연락하세요. 행복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 연락을 할까 말까 라고 지금 걱정을 하거나 갈등 중이라면 연락을 먼저 해보면 그 뒤에 일이 더 잘 풀린다 라고 하는 커넥트 연락하세요 카드가 나왔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리의 생각은 염체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염체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영향을 미쳐요. 염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곱배로 증폭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은 자제하세요. 좋은 염체를 만들도록 노력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현상으로 일곱배 커져서 돌아올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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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